안녕하세요. 관악구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.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묵묵히 이겨내주고 계신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경전철 남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또 신림창업별리 가시화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약속드렸던 일들을 착실히 해내겠습니다. 더욱 분발해서 성과내는 정치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희망을 갖는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